15분 전입니다. 야, 유미가 이제 잘한다, 얘. 식당에서 잘하겠어. 박 과장. 아, 예, 셰프님. 잘하고 있나? 예. 소육은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색깔 더 늦다? 더 늦다, 완전 노랗게. 그 소스 충분하지? 예, 충분합니다. 이야, 진짜 박서준밖에 없다. 아니, 박서준 너무 열심히 일한다. 전명은 타이밍이야. 전명 거 봤는데. 한 테인만 받아도 진짜 오늘 4개 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조건 다 주자. 많이. 재료 남김없이. 어차피 또 잘라야 돼. 그거 반만 잘라줘. 그럼 이거 살짝 꺼놓고. 이게 2인분이죠? 국어가 이제 이게 끝이네? 이거 어떻게 할까? 너가 장갑, 장갑으로? 어, 어. 내가 이거, 저거 준비해줄게. 우리 이거 치킨이랑 떡볶이 동시에 나갈 수 있겠다. 우리 이거 치킨이랑 떡볶이 동시에 나갈 수 있겠다. 됐다. 이거 동시에 나갈 수 있다. 방충? 누나, 여기다가 뭐 올렸어? 여기다가 뭐 올렸어? 그냥 이거 뿌리기만 했어? 어. 파슬리 같은 거 좀. 그거 내일 하자. 누구야? 여기요. 그 이거랑 같이 나가. 이거 3개 다 보면서. 이거 3개 먼저 주고. 이거 어디? 이거 3개 다? 어. 내 팔. 떡갈비는 지금 못 나오세요? 이제 하면 돼. 오케이. 떡갈비 조금 이따 나온다고. 네. 서준아, 너 잠깐 이거 맛 좀 볼래?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올려줘. 여기다가 좀 많이 볼래. 음. 이 정도만. 다행이다. 그럼 주 끝. 주스 나갈 때 다시 한 번 끓이겠습니다. 와 오늘 치킨 많이 팔고 싶다. 아 좋지. 양념 부추. 근데 된장이 어디 갔지? 아니 뭐 그릴 할 거 어디 갔지? 어? 네모눈고 찾는 거지. 야 우식이 어디 갔어? 어? 우식이 왜 안 보여 우식이? 나 그럼 난 콩 소스 만들게. 아 콩 소스도 만들어놨고? 응. 넌 잠깐 쉬어. 많이 일할 거잖아 오늘. 굴튀김 먼저 나가서 구간 거. 아니야. 굴튀김은 서비스로 나중에 있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메인 나간 다음에 서비스. 어어. 우리 그냥 계속 일하자. 아니 싫어. 누나가 이제 셰프. 셰프도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서비스 들고 들어가야지. 아니야 나는 자꾸 만들게 그럼. 얼굴도 한 번씩 보고. 아니 안 보고 안 보여. 울렁증 있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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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러고 올게. 다 닫아. 나는 이제 신비 중이야. 6명? 자. 해보자. 응. 하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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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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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윤스테이. 윤스테이? 아. 윤스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 칭찬이 뭐. 장난 아닌데. 윤스테이 있었을 때. 좋은 경험을 잘했어. 정상입니다. 바꿔장. 바꿔장. 아니 지금 음식 칭찬이. 정 실장 막. 박과정 덕분에 응? 박과정 물 진짜 많이 드셨네 멸치 를 아까 멸치 를 내가 막 주워 먹었잖아 배고파가 근데 또 이번에 갑자기 멸치 를 이렇게 많이 드셔요? 아니야 싸줬어 그랬습니다 전에는 생전도 안 드시더라 갑자기 똥 따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 이번엔 멸치 를 이렇게 드시나요? 싸 갖고 왔으니까 먹는 거라니까 멸치 를 박과정 아 예 셰프님 차라고 있나? 예 채수 올려놨죠? 올려놨습니다 오늘도 백정이네 예 고추장 고추장 와우 고추장 고추장 온갖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나가면 여기가 안 돌아가. 우리 오늘 여기만 있자. 우와 이게 딱 맞아. 더 큰 볼에 있어야 되나 봐. 이거 좀 매우실 것 같은데? 올리브오당 더 넣는다나? 불고기. 오늘 몇 인분 나갈 것 같아? 내 정확한 느낌은 3인분. 3인분. 3인분? 그러면 5인분 한다. 고기 맛있겠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2인분. 야 너 이거 해줘. 다른 거 할려나? 오빠 하실 거 있어요? 아니 없지. 그럼 가위비 가위비. 다지는 거. 다지는 거는 너밖에 못하겠던데? 뭐? 그러면 이거를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뼈를 띄어낸 다음에 지방 있잖아요. 요것만 띄어내주셔야 돼요. 내 자리야. 그래? 절로 끝으로 가. 서준아 이걸 뼈에서 발라달라는 얘기지? 뼈에서 분리해가지고요. 요렇게 막 가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응. 저것만?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껍데기 요런 거. 선생님. 네? 다섯 명 왔어요. 그러면. 메뉴. 네. 가만있어봐. 베라. 카린. 모하메. 맹거. 칭. 맹거. 칭. 어떻게 벌써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먹겠다고 그러냐? 그러게 다섯 명이 앉아있네? 다섯 명이 앉아있어. 어. 칭. 같이 가. 네. 너 먼저 가. 내가 쫓아갈게. 다섯 분이 같이 앉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왜. 어디 어디 뿐이지? 어.. 전 세계. 전 세계. 지혜. 지혜. 오 마이 씨. 지혜. 이렇게 노닥거릴 때가 아니었어. 아까는 미리 담아놔가지고. 그러면은 부엌을 어디에 접시해줄까? 여기. 여기. 아 거기 있다가. 콩소스. 밥만 놨습니다. 뭐 있어? 저기 다 올려놨어. 아 빼놨어? 치킨 하나? 예. 좀 많이 줘 누나. 누가 왔어? 많이 했어? ㅋㅋㅋㅋㅋ 지름 좀 털어야 돼. 지혜. 이거보다 더 부어 할까?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접자. 맛있어.